야 360도가 좋아졌어 재밌는 것 같아요 360도 우와 파도타기 한번 갈까요? 여기부터 우와 아 감사합니다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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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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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만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오케이 오케이 이 사람들 무섭다 아 잘못했어요 여러분 제가 잘못했어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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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할게요 더 노래할게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아우 추워 아우 겨울은 추운 거야 아우 추워 죽겠어 오늘 또 되게 진짜 딴삭에 넣으면 잠이 오고 그래가지고 좀 죽게 해달라고 내가 그렇게 냈어 오프닝부터 오는 엄청난 곡이잖아요 되게 가벼운 거 모르겠지 아 그래요? 잘못 봤나? 화이팅 잘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공연 보여주고 오십시오 저는 편안한 공연을 준비하고 오랫동안 아 내가 잘못 봤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마치 하루하루가 짤려진 장난 같아 벨 추워서 깜깜깜깜깜 걸어 너무 안 오셨나? 추울 때 인사 열 번 하면 정말 뭘 팔은 옛날에 스펀지 했다 3.2.0 2.0 세대야? 네 세모.1 아니 멘트를 어딜 보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멘트는 어딜 보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미치는 맘들 길가 두려워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밝히가 내려줘 하늘을 달려서 희경을 달려서 그가 행복한 곳에서 너의 얼굴 할 수 있게 내 이름을 불러 한 아이템이라고 이거 국내에서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거 맞나요? 맞대요 스마트 스테이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 스마트 스테이지가 여기 섰어야 했는데 저기 서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어? 어디까지 가는 거지? 하다가 이거는 화가 날 일이 아니다 화나지 않았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국내에서 처음 도입한 스마트 스테이지 어제는 얘가 제 자리를 못 찾아가지고 이것이 과연 스마트한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 서야 되는데 쭉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는 떨어지겠구나 전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떨어지더라도 여기서 막 이런 당황한 모습을 보이면 안 돼 당황한 모습을 보이면 안 돼 진짜 너무 아름다워서 이 광경이 여러분이 만들어내시는 그 광경이 어머 너무 예쁘네 지금 와 양고라가 와 양고라가 와 양고라가 이렇게 좋아할 수 있다 아 도대체 그래서 연기 보이부 별 좋음 아 연기 그릇 더러워 오 아 이때 선기 뭔가 짜짜짜짜 하는 거 안에 뭐가 있는 게 그냥 그게 다지. 야! 끝! 그리고 마지막, 야! 끝! 야! 와우 근데 오늘 공연 진짜 죽었다. 이게 보고 하니까 진짜 재미있어. 그렇죠. 같이 이렇게 눈을 막고 하니까. 같이 보니까 진짜 재밌어. 내일 더 재밌을 거예요. 지금 생기고 있는데? 안 내려오는데 무대에서. 내일은 안 나오지? 제가 지금 걸을 수가 없어가지고요. 걸어 나갈 수가 없어서 여기서 오늘 꼼짝없이 잘생겼습니다. 막 만보.. 만보 정도 몰랐어요. 하임스터가 된 줄 알았어요. 어때요? 오늘은 좀 감을 익혔어요? 360도에 대한? 솔직히 모르겠어요. 근데 공연은 진짜 좋았고 나 진짜 잘했어. 근데 이게 저한테 매몰이 된지 모르겠어요. 이게 내일의 공연으로 이게 과연 이어질지 아니면 오늘 하루의 기적이었는지. 오늘 팬들의 응원 엄청났었어. 저 대단했어요. 정말. 진짜 저 서라운드 응원. 진짜 갑자기 너무 너무 공 떨어진. 갑자기 이 말이 왜 생각난지 모르겠는데 진짜 메시 호날드 안 불었다. 아이유 엄청난 단독 돌파. 아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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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숙하게 땀 흘립니다. 무슨 가수를 예로 드는 것도 아니고 메시 호날드 안 불었다. 이따가 저 공연하기 전에 깨우니까 세수할 필요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옷만 갈아입고 이따 올라가려니까 네. 좀 자고 있어요. 네. 이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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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공연하러 가면 되나요 이제? 푹 잤어요? 어우 꽤 많이 잤어요. 어우 오늘 컨디션 별로 좋겠다. 와우. 이런 꽃을. 와우. 이거 안 아기로 한 것 같은데. 없지? 우와. 아이유 씨? 공연하기 지금 2분 전이거든요.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거든요. 빨리 가야 돼. 지금 오늘 전화하고 계십니다. 어제 이거를 한 1분 동안 했거든요. 제가 파도타기를 한 번 시켰다가 오케이 한 바퀴 이렇게 돌리려고 했는데 한 네 바퀴 다섯 바퀴를 돌아가지고 진짜 가수가 장난꾸러기라서 그런지 관객분들도 장난기가 보통이 아니라서 제가 그런 건 안 시키기로 했어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나를 또 이렇게 하면 내가 썩을 줄 알고 ہ가 Adventure. 파도타기 딱 한 바퀴만 갈까요? 오케이 그러면 파도타기 해서 한 바퀴만 딱 하는 겁니다 깔끔하게 여러분. 시작! 오케이. 아니야. 아니야. 것까지 끝. 아이 사람들 진짜. 아유 자. 졌다 졌어. 아이 그만 아니 여러분. 오케이 오케이 노래할게요. 노래할게요. 여러분 내 손 빛바리 한 번 더 세상에 웃어 추려나 Hey, don't bother queen no more Please don't wake me up no more Ready queen, don't go back on My queen, keep it up, go on My heart and vice Baby, sweet, goodbye 모두 잊혀도 된다 괜찮아, 괜찮아 I'll be there 홀로 걷는 너의 뒤에 Think it till the end 그치지 않을 이 노래 아주 더 날아 숨을 쉬어 번 설비 내 오는 법을 잊은 널 위해 부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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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을 쉬어 번 숨을 쉬어 번 숨을 쉬어 번 부를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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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려, 우려 고백이의 여기를 씻어 번 그대가 멀리 살아서 비롯한 다 그리워, 그리워 그리워, 그리워 나의 일을 잊지 않네 모든 말을 다 보내어 줄 순 없지 나 사랑하는 날 사랑하는 날 그리워 이방 그날의 반딧불을 당신의 반딧불을 당신의 창 가까이 띄울게요 좋은 꿈이길 바라요